XSFM입니다. 상근 작가들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자들과 상근 작가들. 상근 작가들은 프리랜서고 기자들은 정규직일 것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팀장이 작가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모여 앉은 작가들한테 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되게 어리둥절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비문이죠. 이 자체로 모순이고. 처음 들어갈 때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났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인 것이고 처음 들어갈 때도 당연히 작가들이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일하는 건가요? 계약서도 안 쓰고. 처음부터. 원하면 쭉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들이 팀장한테 물었어요.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계약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직후에. 네. 그러니까 팀장도 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팀의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언제까지만 근무를 하십시오. 라는 통보만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고. 그러니까 작가지는 거의 다 공중분해가 된 거고요. 기자들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거죠. 좀 들여다볼 만한 지점이 뭐냐면 회사에서 그럼 상근을 시키는데 왜 이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했을까 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합 집산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방송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 성과가 빠르게 드러나는 업계예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개발실에서 일하는 것.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 이런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오늘 라디오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 결과를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제가 아무리 늦어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릴슨 리서치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안 하더라도 그 전에 대충 압니다. 이거 떴다 안 떴다. 맞아요. 그리고 시청률 같은 경우는 더 즉각적으로 매주 나오니까 TV는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이 시청률과 청취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속에서 일하는 모두가 다 시청률하고 청취율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성과가 만약에 나지 않는다 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빨리 없애고 다른 프로를 만들자라고 위에서 이제 그렇게 작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송가를 다룬 드라마 이런 데서 다 봤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대표적으로 이게 말해주는 짧게 향축해서 말해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라디오 스타의 마지막 대사.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 어떤 프로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과실은 다 같이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진행자도 그렇고 작가, PD 그렇죠.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실패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면 온전히 진행자나 작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나 작가의 어떤 부진을 삼아서 프로그램을 종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등에 매고 그 실패를 등에 매고 잘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관심 없게 보셨거나 본 적이 없으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방송가에 대해서. PD는 하나 겁나 망한 프로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고 잘리지 않아요. 그 다음번에 다시 새 방송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다만 꾸준히 자주 실패하는 PD가 있어. 그럼 방송사 내에 소문이 나겠죠. 쟤랑 일하면 망한 단어? 이 정도.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PD는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누가 잘리느냐. 연예인, 진행자, 고정패널, 작가 등등입니다.